아침부터 길을 나가는 부정형 인간씨 평소에는 집에만 틀어박혀있는데 어딜 가는 길일까? 아 제가 이번에 군대 들어가잖아요 제 주변에 군대 잘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팁같은 것 좀 받으려구요 현재 복무 중인 곽춘식 상병 간만에 나온 휴가임에도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다 아 부정형님! 나레이션이 개웃기네 부정형님 어서오십쇼 아 여깁니다 여기 아 그러니까 군대 계급을 알고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?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작대기 하나가 2병 2개가 1병 3개가 3병 4개가 병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셨죠? 네네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처음에 2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어차피 곧 1병이 되니까 1병들은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병장 병장들은 곧 나갈 사람들이니까 신경 전혀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병들한테만 잘해주면 됩니다 상병들이 실세입니다 아하 부대 내에서 실세가 누구라고? 상병이요? 그리고 내가 상병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춘식님 진짜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아닙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네네 저도 곤맨 멘터 출근해야 돼가지고 이만 가볼게요 편의점에 나오는 부정향인 간식 출근 전에 직장 동료인 독구혜지의 간식거리를 사장하고 그의 하루일과다 과자나 빵 이런거 휴게실에 안 채워넣으면 화내거든요 뭐야 어 혜진님 과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 일찍 뭐야 아니 내가 시킨게 아니라 지들이 사오는거라니깐요 전 뭐 사오라 말한지 한번도 없어요 아 이거 뭐야 오늘 출근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렌트님이랑 곤맨 놀이터 하나 찍고 싶어서 기획해봤어요 그 렌트개념님 곧 오시는데 그 회의 내명 유출되면 안돼가지고 그 카메라 감독님 잠깐 나가주시겠어요? 어 그래? 아 뭔데요? 이딴 걸 곤맨 놀이터 기획이란거야 맘경 켜겠다는거야 뭐야 아 컷이 왜이렇게 길어 여기 아 컷이 왜이렇게 길어 여기 어 아 에휴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나봐요 술도 비싼거죠 지금 아이 뭐 그렇죠 확실히 비싼 술이 좋네요 루숙 목소리 맞아? 아 그런데 루석반 어떻게 됐어요? 아 이제 새구반가? 암튼 여기서 10년 정도 일하면 다시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0년이면 저희가 있을까요? 아 10년이라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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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래도 음 이런거 하나하나 나오는게 꿀맛이라니까 잘 봤습니다 다 돼 다 다 다 다